아따리는 부부같이 가고 살고 아따리는 부부같이 가고 살고 아따리는 부부같이 가고 살고 어쩌면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쩌고 우리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면 다른 우리는 꿈을 잊은 것 같아 세상이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처마자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란 말 하지마 나는 네 글까 내 일을 꿈꾸는가 나는 네 글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네 글까 내 일을 꿈꾸는가 나는 네 글까 포커션 예 키보드의 황수건스입니다 포커션의 김민기군입니다 백사기타의 박대진입니다 강대진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강대진입니다 섹스폰의 김원영씨입니다 예 애 기타의 박대진입니다 정진이는 뜨거 간직하고 살고 대완이니 남의 꿈을 뺏고 살면 다른 애는 꿈을 이런 거라만 세상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차이가 옳다 말을 하고 그위나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대의를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아 나는 누굴까 대의를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아 나는 누굴까 대의를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아 나는 누굴까 대의를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오 나는 누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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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